자, 오늘 또 STX 마감브리핑 하면서 내일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려야겠죠. 제가 주말에 뭐라고 했죠? 오늘 분명히 눌림이 나올 거다. 눌림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조금 더 눌리지 싶어요. 그래서 내일 한 10초 정도 보고 그냥 뭐 0에서 한 플러스 1에서 한 마이너스 한 2에서 3 정도 왔다 갔다 한다 싶으면 이때 매수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의 동향을 보면은 확실히 거래량이 좀 있는 것 같으면서 줄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 거래일에 거래량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확실히 이상하게 이 개인만 매수세를 보면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천만 대 이상의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사모펀드 삭단고 바로 다 팔았어요. 그러면 얘들도 지금 물량을 안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쌀 때 확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입체험 분석가 볼까요? 자, 거래... 잠시 왜 안 남아 또... 거래원 입체분석... 자, 0128이에요. 0128. 자, 이거를 일별로 오늘 거 볼게요. 오늘 걸로 보면은... 자, 12월 4일... 확실히 메인들 매수세... 자, 그런데 종가에 뭔가 들어왔어요. 분명히 여기 아까 안 떴었거든요. 그럼 종가쯤에 떴다는 얘기는 내일 잘하면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70% 이상이 된다. 나오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일단 정말 관건인 것 같아요. 시초에 오히려 너무 많이 급등해버리면은 여러분들 매수하기 좀 골때리니까 오늘 시위에 사신 분들은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영상이 시위에 장 닫기 전에는 공개가 될 거예요. 확인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금 당장에는 이미 제로는 이미 풀렸고 이제 우리가 모멘텀만 보면 되는데 확실히 이 모잠비크, 카울라 광산의 흑연 판매권도 현재 개발권을 확보를 했어요. 자, 지금 뭐죠? 이제 STX가 저기 인니 인니에서 고순도 니켈을 지금 추천해 성공했다. 확인됐다. 플러스 뭐예요? 이번에 모잠비크, 카울라 광산 흑연 판매권에 이어서 개발권까지 확보했다. 특히 흑연은 이제 90%가 거의 뭐 콩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거 중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탈중국 하려면은 빨리빨리 확실히 STX가 이 원자재 쪽에 좀 사활을 건 것 같아요. 정말로 흑연도 있고 반아줌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생산에 참여하는 포괄적 협력 근데 흑연 생산량이 2위가 모잠비크예요. 모잠비크 이걸 좀 운송하는 데서 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은 바로 기사에 나와요. 이렇게 꽤나 좀 광산 전체 생산량의 40%에 대한 이미 판매권을 계약을 이미 했고 이제 전세계 흑연량 자체가 확실히 중국이 지금 거의 90%를 차지하는 가운데서 분명히 이것도 부각돼가지고 여기 국가에 붙을 거란 말이에요. 수급하고 조만간 한 번 더 큰 슈팅 나올 거라고 왜냐? 저는 3만 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이런 타점 등등 싹 다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카톡방 들어오셔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있죠. 다들 종목들이면 고맙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STX만 매수매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타점도 같이 공유를 하고 수익 낳기 도와드리겠지만은 플러스 절대 주식은요. 한 종목에 몰빵하면 안 돼요. 최소 다섯 종목은 들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수매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정말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카톡방에 배우셔라. 카톡방 입장 어떻게 해요? 간단하잖아요. 제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어떻게 이제 위에 딱 보여요. 위에 제 전화번호 나오죠. 010-5929-7823 여기로 STX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우리 돈 벌고 싶잖아요. 다 그냥 이렇게 돈 벌자 기원해서 제가 돈 벌어드릴 테니까 돈 벌자 딱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초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카톡방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딱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돈 벌자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STX 타점 공유하는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리고 플러스로 다른 종목도 드리는 좋은 방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이제 뭐 제가 항상 정치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정치를 알아야지 어떤 종목이 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번에 제가 주말에 이제 서울의 밤 아 서울의 봄이죠 봄. 이 영화 보고 왔어요. 이거 딱 처음에 옛날에 남산의 부장들처럼 될까봐 좀 사실 기대를 안 하고 갔거든요. 와 이거는 천만 그냥 찍습니다. 제가 진짜 영화를 볼 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항상. 이 영화 천만 찍는다. 이 영화 한 500만 되겠다. 이건 천만 넘을 거예요. 많은 걸 느꼈어요. 영화를 보면서 진짜. 그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일단 결국 우리나라의 위기 위기를 만드는 새끼들은 정치인들, 기득권들이에요. 위기를 만드는 그런 정치인들과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또 하나 느낀 게 우리나라의 과거부터 시작해서 진짜 무능한 사람들이 많구나. 정말로 무능한 사람이 많다. 이걸 느꼈어요. 절대 공부만 잘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무능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채용비리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무능한 사람들을 여기 앉혀버리면은 문제가 생기고 특히 아 사기업이야 뭐 자기들 기업이 누굴 뽑는지 상관없잖아요. 특히 근데 공기업, 공무원 얘들은요 무능한 사람 절대 앉히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게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 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걸 느꼈어요 정말.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벌써 400만 넘었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 참모총장 말고 참모총장이 잡혀갔죠. 바로 엮여가지고. 참모차장 보세요. 이 새끼 하나만 잘했어도 이 새끼 하나만 잘했어도 우리 그 전두환 이 새끼한테 절대 이렇게 나라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참 박정희 대통령도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은 가장 실수한 게 이 군부 정권을 너무 유지하면서 이 전두환을 너무 신임한 게 가장 큰 과업이 이건 너무 잘못했어요 진짜. 너무 잘못했고 이 영화조차도 정치적인 견해가 나오고 지금 시끌시끌한 건 맞지만은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우성이 나오죠 나중에. 마지막에 저 진짜 제가 이런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게 사실 화도 정말 많이 났어요. 화도 많이 나고 결과를 알고서 보았지만도 재밌었고 거기에 따라서 화도 정말 많이 났고 답답도 했고 근데 정우성이 딱 이제 다 넘어가고 정수환이 다 잡아먹고 마지막에 정우성 혼자서 수강해야죠. 밑에 장교들이 우리 졌다. 더 이상 자기 밑에 병사들을 더 이상 사지로 몰아내면 안 되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근데 정우성이 뭐라고 했냐면 내 나라 내 나라 내 조국이 이런 위기에 처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제가 이 대사에 너무 뭉클해가지고 바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영화 보고서 울진 않는데 제가 느낌이 뭐냐면 아 나는 대한민국 사람 맞구나. 나는 대한민국 사람 맞고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음면 나는 뭐라도 하겠구나. 이거예요 그냥. 다들 한국 한국 싫다 한국 망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이 영화 보고도 자기가 대한민국 이 대사에서 아무렇게 느끼지 않는 분들은 그냥 바로 이민 가신 게 어떤가 저는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이 정도로 너 영화의 이 완성도가 너무 완벽했어요. 저는. 완성도 자체가.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결국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뭐 김영상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게 하나의 이거 바로 박살낸 거 이 가장 잘한 거예요. 진짜 참 너무 했다. 우리 아무리 우리가 이제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되고 개발 엄청 하면서 하다 하지만 군부 결국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요. 똑같아요. 권력을 잡으면 지금 흔히 많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운동권 사람들 많죠. 이 사람들이 이 권력의 맛을 보니까 지금 말로는 민생을 원한 정치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닌 거 많아요. 정말. 특히 기업 죽이는 것도 많고 말 그대로 표심 먹기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치죠. 또 국민의힘 뭐예요. 국민의힘도 대부분이 친일파분이 정말 많아요. 친일파들이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옛날 우리 국민의힘 이 자유한국당부터 한 나라당 미루 넘어가면 친일파들 정말 많습니다. 이 양반들도 뭐예요. 좀 살짝 부자 감세도 많이 하고 정말 도와줘야 될 것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잘못된 정책을 다들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한 것도 있겠지만 잘못한 것도 너무 많아요. 결국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덜 심해야지. 욕을 덜 먹기 위해서라도. 진짜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려요. 옛날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권이 어떠한 정책을 펼칠 때 어떤 게 수세를 받을지 이게 대충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차근차근차근차근차근. 그럼 돈을 벌어요. 결국은. 제가 좀 영화 얘기를 좀 해서 그런데 결론은 여러분들도 정말로 돈을 벌고 싶다면 진짜 돈을 벌고 싶다면 정치도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마셔라.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 진보 지지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뭐 성향은 제가 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지지하는 당이 잘못하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말할 정도로 우리 다 배운 지성인이란 거예요. 지성인들. 지성인이잖아요. 이 지성인인 만큼 중도를 택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절대 한쪽에 극우, 극좌 이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한 번 더 느낀 거 영화에서 최정방에 있는 군인들 권력을 뺏기 위해 다 내렸어요. 북한이 쳐들어 그걸 각오하면서도까지 진짜 이 정도로 권력을 가진 놈들의 욕을 많이 해줘야 된다. 진짜 못하면 진짜 완전 들고 일어나야 된다. 제가 나중에 또 시간 남고 돈 좀 많이 벌까 하면 저는 진짜 정치 관련 유튜버도 한번 해볼 의향도 있고 아무튼간에 지금 우리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미 뭐 제가 가는지 영화 얘기까지 해서 죄송한데 그만큼 우리도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고 단 사소한 거라도 우리에게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주식에 있어서는요. 모든 분야를 진짜 수박 거탈기 식으로라도 알아야지 대충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런 거 저런 거 싹 다 주식에는 어떻게든 도움될 만한 정보들 지식들 방법들 싹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제가 카톡방 있죠. 꼭 들어오시기를 강력히 광고 드립니다.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로 번호 있죠. 여기 STX 적지 마시고 돈 벌자 자 돈 벌자고 딱 이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또 이제 마감브리킹이나 어차피 내일 시초 오는 때 말씀드렸죠. 혹여나 특이상 있을 때는 빠르게 영상 찍어서 올릴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